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네벨스토이! 악마의 장난감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아마 이 녀석이 악마의 장난감인 것 같아요. 어우! 방금 고개 꺾은 거 봤어요? 이거봐! 이거봐! 이 씹이 완전 못생겼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으쨰... 뭔가 집에서 잠에서 깬 듯한 느낌이죠? 어린이인데 집에 엄마, 아빠가 지금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엄마, 아빠를 찾아볼까요? 엄마! 아빠! 왠지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되는 느낌이죠? 아, 나한테 엄마, 아빠가 편지를 냅뒀네요. 어, 이제 부모님이 뭐를 사러 가가지고 밤에 온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빨래를 걷어놓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집의 열쇠는 캐비넷에 뒀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보면 밖에 뭐 빨래가 이렇게 널려있더라고요. 저 빨래를 걷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근데 일단 이 게임은 악마의 인형이라는 게임이었는데 저 빨래 널다가 악마 인형한테 죽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엄마, 아빠가 날 죽이려고 나 죽여놓고 새 아들 얻을라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죽을 순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다. 여기 있구만. 좋아, 일단 집 나가서 빨래를 걷읍시다. 모든 걸 의심해야 돼. 악마 인형이 갑자기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엄마한테 혼날 수도 없으니까 빨래 다 걷고 발자국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어디서 발자국을 본 거지? 아 발자국 찾았다! 아 이거네! 아 발자국이 완전 안 보이게 생겼네! 누구의 발자국이지? 일단 넘어가서 누구의 발자국인지 찾아봅시다. 나중에 엄마, 아빠가 알면 혼낼 텐데 이런 거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죠. 어? 여기에 집 한 채가 있네? 아아악! 아 놀랬어! 까마귀 이씨! 아이씨 까마귀 이씨! 아이씨 까마귀 이씨! 아 놀랬네. 너무 놀래서 먹고 있는 포도 뱉었어요. 까마귀 이씨! 일단 가자. 이 집은 누구의 집이지? 내가 이 근처에 살면서 이 집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일단 한 번 들어가 볼까? 되게 오래돼 보이고 어 이건 뭐지? 설마 여기 악마 인형! 아 이거네! 아 이걸 가져가면 안 되지! 여러분 폐간에 있는 인형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건드려 보겠습니다. 좋았어! 엄마, 아빠가 오면 자랑해야지! 집 갑시다. 좀 오래 걸었더니 슬슬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자러 갑시다. 얏차! 야! 누가 봐도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왜 이런 애랑 논다고? 갑자기 그네를 타자고 하네요. 일단 이 아이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아이예요. 부모님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자유분방한데? 좀 와서 난 그네를 탄다구! 자, 그네를 타구요. 아니 그네를.. 어 잠깐만! 야 쟤 왜 서 있냐? 어?! 사라졌어요. 헐! 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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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밖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괜히 집 들어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일단 부엌에 들어가보자요. 어?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이가 자기의 환각이라고 생각하네요. 잠을 자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하네요. 잠을 잡시다. 아 근데 이렇게 무서운 인형 옆에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지? 자, 잡시다. 저라면 못 잡니다. 하.. 그늘 났다. 비까지 온다. 일단.. 무, 무서우니까 불을 다 키자고 하네요. 헉! 큰일났다. 아 이거 어디갔어? 얘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다행인 건 주방에 칼 갯수는 똑같아요. 다행이다. 다 꼈다. 근데 장난감이 사라졌어. 장난감을 찾아보세요. 아아! 그냥 없어지면 없어진대로 살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무섭긴 하니까요. 장난감을.. 어..엄마? 엄마? 엄마인가? 엄마, 아빠! 왜 말이 없지? 부모님이 올 시간이 되긴 했거든요. 엄마? 아빠? 설마 엄마, 아빠가 오다가 죽었나? 이 인형한테? 야 망했다! 아, 그나마 희망이었던 부엌 칼이! 분명 다섯 개 있었거든요. 지금 네 개 밖에 없어요. 일단 모든 방문을 닫고 제 방에 숨어 있읍시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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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엄마 올 때까지 버티는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아!! 미친 거다!! 하지만 진짜! 전기 끊겼다. 얘가 전기까지 끊었어요. 밖에 나가서 발전기를 고쳐보세요. 어, 그냥 집에 있지. 숨전등 있는데. 발전기가 어디에 있지? 이건가? 아 일단 요건 기름인데 여기는 발전기는 아닌 것 같고 아 저깄다 오케이 나 방금 죽을 뻔한 거야? 가능해져? 어어어어 온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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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옿 vídeos 오우 오우 오오 울 들어왔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오 French 푸어! 불에,푸어! ør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일단 그나마 다행인거는 이 녀석이 문은 못여는거 같아요 와 근데 열쇠가 어딨는지 모르겠네 열쇠가 제가 봤을 때 저런데 있을 것 같은데 어니? 뭐지? 야 너 왜 들어올 때 문안 닫았어 이거 문 닫았어야 되는거 아냐 바보야? 이래서 안 닫았구나 빠르네요 헉 여깄다 나이스 나가기만 하면 돼 나 서있고 제발 으아악 깜짝아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어 일단 열쇠 위치는 알거든요? 어떻게 잘만해서 나가면 되는데 아 문 못 닫았다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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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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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따라오겠죠? 왜냐 이벤트가 진행됐으니까 됐다 세이브됐다 우와 뭔가 기름을 먹었어 기름을 여기다 뿌려달라는 것 같아요 집에다가 인형은 없나? 어 인형 있는데요? 잠깐만 아니 제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기름을 뿌리고 다니지? 봐봐 이거 아 너무 잘봐 여기까진 안오긴 하는데 아씨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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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얘가 밖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에는 나밖에 없는거 아니야? 이때 빨리 이때 빨리 인형 지금 밖에 있어요 이때 빨리 이때 빨리 이때 빨리 이때 빨리 나이스 나이스 다 있다 나이스 나이스 이제 불 붙여 나가면 되는건가 이제? 나가면 되는건가 이제? 아 나가기엔 인형이 밖에 있는데? 저거 봐! 와 이거 또 나가야돼 나가는거 진짜 완전 헬인데? 아 죽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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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왔다! 라이터 어떻게 던지지?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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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뿌리는 키가 뭐인거지? 아아! 왼클릭이었어! 아 조졌다 아 어떡하지? 아이씨 라이터 아아! 라이터 다시 먹어야돼! 내에에에에에에! 아아아아아아! 제발! 하하하하 좋았어! 아주 완벽해 이제 밖에 나가서 불만 붙이면 되거든요 잠깐만 근데 인형이 밖에 없는데? 괜찮은건가? 나이스! 어 인형 나온다! 인형 나와요! 안돼 안돼! 안돼!!! 어잉? 어유 넘어져 죽엿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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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엔딩이 조금 묶였지만 재밌겠어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파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